송시가이메을 코우시떄 왜 이맘따 류완택의 마음만이니까요?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이라서 리리스촌의 모스크가 조선국 교회의 대응을 알고 있는 건가요? 실례합니다 심부름해줄 사람 하나 구하기로 했지 않은가? 내 가방 가지고 도망갔잖아! 소매치기라고요 아버지 또 감옥 속아요? 아들 월사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나 그나따라 모르죠? 기억낸다 기억? 기억? 만나뜨린 나무 봐봐 죽인 나무 봐서 미응 가자 가자! 순이 앞에서 자꾸 조선말 하지 마세요 순이 내년에 학교가는데 괜히 조선말 하기라도 매맞습니다 간세 사세오도 스르다로 자소와 니도 또 소다치고도 가나이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말? 이게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조선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전 만들어야죠 저걸 언제 다쳐? 아버지 나 이제 관해야만 말해요 난 중순이 좋은데 이 한 사람의 열 발자국보다 열 네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 조선이란 나라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조선사람 모두가 지식을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투를 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만의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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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